대한민국 작업기 시장의 리더 퇴성공업은 1985년 창립 이래 우리 농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농축산용 작업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며 일찍부터 품질 경영을 펼쳐온 퇴성공업은 세계로 무대를 넓혀 업계 최초로 천만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농업현장에서 원하는 작업기를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온 퇴성공업. 우수한 기술력이 만드는 능률적이고 편리한 작업기는 농축산 농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더 새로운 제품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해외 수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퇴성공업.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작업기로 농업인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해외 수출을 통해 communicate. 감사합니다.